우리는 이런 요한계시록을 읽을 필요가 없대요. 어떤 분은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천국에 휴거돼서 천국에서 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도 되는데요. 우리는 올라갈 사람이니까.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 읽은 결과 휴거란 말은 있지도 않고 휴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. 아무도 못 올라가요. 제가 장담하고 있는데 성경이 기록이 맞다면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. 지상에서 환난 다 겪고 성숙해지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. 이 복음에서도 앞으로 환란이 오는데 그 목표를 분명히 얘기해요.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환란이 온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시험과 유혹이 와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려고 오는 거예요. 거기서 따로 빼줄게. 따로 빼준다고 나가는 그 마음에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성령이 없어요. 이런 환란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서로서 구약에 다니엘서가 있어요. 그때 이 요한계시록 내용이 다 그때 적혀 있습니다. 내용이 그런 거 다 재탕이에요. 요한계시록. 구약에 다 있어요. 그때가 되면 무덤에서 일어나고 다 있어요. 그런데 그 이유를 써놨어요. 그걸 거치면서 정화되고 단련된다고 써 있어요. 환란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리고 시험하는 진짜로 너가 성령 안에 살고 있는가. 그런 닷금의 시기예요. 그러니까 도와줄게 라고 해줄 수는 있어도 널 거기서 바로 빼가지고 휴거해서 하늘에서 놀게 해줄게. 밑에서 얘도 죽어봐라 해. 교회 안 다닌 벌이야. 이런 발상을 혹시나 조금이라도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사입입니다. 말도 아닌 소리예요. 그 마음 어디에도 성령이 깃들어 있지 않아요. 성경에 맞지도 않고. 성경에도 안 맞고 성령의 어떤 흔적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 손해죠. 그래서 이 내용대로라면 별거 없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하면 됩니다. 다른 부질없는 거 믿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. 성령 안에 확실한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새겨지고 성령 안에 내가 새겨지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제일 확실한 보증이에요. 14만 4천 그것도 상징적인 숫자지만 그 숫자가 상징하는 그런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바로 되실 수 있어요. 몰라 괜찮아 하시면 성령 바로 만나면 돼요. ... If you keeplichen 숫자... if you keep them out of your way ... ...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